안녕하세요 여러분. 평가원의 출체코드를 파헤친다. 양승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2017년 개정교육과정의 첫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코드 제로라고 불리우는 강의고요. 교과서 생강 열기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총 6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 첫 1부가 드디어 오픈이 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교과서 생강 열기라는 걸 가지고 선생님 제가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생강 열기는 만화만 있던데요. 그런 아주 쉬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수능평가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사실 의구심이 들죠. 그 의구심을 선생님이 완벽하게 들지 않도록 정말 교과서 생강 열기라는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수능평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 내가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수능평가 문제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부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조금은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교과서 생각 열기. 생각 열기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뭔가 교과서 생각 열기에 대한 겉모습만 열어보고서 어? 나 저거 풀 수 있는데? 얘는 쉽게 푸는데? 근데 얘는 안 풀려. 뭐 이런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것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와 선생님은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얘가 되면 얘도 되겠죠. 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어? 선생님의 목적은 어? 수학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좋으면 수학은 당연히 잘하겠죠? 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바뀌게 돼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여러분 고유의 것이야. 그치?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결국 핵심은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의 교과서 생각 열기를 읽을 때 그 읽을 때 어떤 잘못된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수정시켜주는 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 코드 제로라는 강의뿐만 아니라 코드 제로로부터 선생님이 코드 파이브까지 그니까 코드 포까지 해서 총 다섯 개의 코드로 어? 여러분들 1년간 선생님이 끌고 갈 텐데요. 어? 사실 아주 일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제로뿐만 아니라 코드 1에서도 2에서도 3에서도 4에서도 결국은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하는 혹은 교과서 개념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잘못된 습관들을 선생님과 교정시켜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을 받고 나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어?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 많은 걸 또한 느끼게 될 텐데 음? 본 강의를 코드 1, 코드 2, 코드 3, 코드 4 가면 어? 정말 많은 게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태도에 대한 것이 자 가장 본질적인 건 선생님이 여기 이제 플러스를 시키죠. 음? 여기에다 플러스. 제발 교과서 생각 열기 그리고 가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관찰이라는 자세예요. 그치? 관찰의 힘을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보다 유전자가 매우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뛰어난 게 있다면 어? 정확하게 뭐야? 이 관찰의 힘. 관찰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습관이 결국 수학을 잘하게 한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 열기라는 그 주제에 아주 가벼운 주제지만 그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읽게 됐을 때 정작 교과서에 있는 쉬운 문제부터 발전 문제까지 그리고 뭐야? 결국은 수능 평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문제까지 어? 해결할 수 있게 하는지 직접 선생님이 어? 선별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 안내를 해볼게요. 그래서 생각 열기를 배웠으니까 이제 생각 열기를 외우자 이게 아니에요. 음? 외우자가 아니라 왜 교과서가 하필이면 그 많은 많은 내용들 중에서 왜 이런 소재를 생각 열기로 선택을 했으며 그런 생각 열기를 받아들일 때 과연 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묻는 그 코드를 정하게 내가 관찰해 보면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부에서 다루는 첫 주제로는요. 가장 사실 화두가 되는 주제죠. 그래요. 개정 교육 과정이 드디어 첫 해 들어온 바로 분할이라는 주제를 선택해봤어요. 가장 사실 수업을 듣는 많은 친구들이 N수생들도 있을 거고 고3 현역들도 있을 거고 또 미리 한번 경험해 보고 있는 예비 고2, 고1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이 분할이라는 개념은 한때, 그죠? 아주 옛날, 그죠? 이제 옛날이죠. 이산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에서 1부 평가 내에서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그런 기출 문제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본격적인 문과생, 이과생이 통틀어서 전부 다 배워야 되는 주제로서는 개정 교육 과정이 들어오면서 얘가 생기게 됐어요. 특히나 이 분할이 크게 두 가지죠.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인데 사실은 집합의 분할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자연수의 분할은 완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1부의 소 제목은 자연수의 분할을 한번 우리가 정복해보자. 뭐 과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과서 생각 열기가 어떻게 안내가 돼 있고 그런 생각 열기를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와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꽤 까다로운지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풀 수 있으며 결국은 수능 평가 문제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걸 그 절차들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을 해봅니다. 어떤 규칙에 의하여 똑같이 생긴 4개의 상자를 쌓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다. 안내가 돼 있죠? 이게 이제 교과서 생각 열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말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봤더니 어떤 규칙에 의해서 똑같이 생긴 4개의 상자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당연히 뭐예요? 우와, 일렬로 쌓는 거.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뭐야? 정확하게 4개가 한 그룹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뭐하니? 선생님 그 중에 하나를 내렸어요. 3 플러스 1, 그지? 야, 2 플러스 2. 그럼 우린, 야, 이 정도는 뭐, 그지? 선생님, 저는 이 네모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엔 그런 친구가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냐면 아마도 2 플러스 1 플러스 1, 그지? 얘는 아마도 하나가 4개짜리니까 이 루틴에 의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표현해낼 거야.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써넣어보자. 답을 맞췄네. 답을 맞췄어. 그리고 끝. 그지? 이게 보통의 학생들인 거예요. 그지? 선생님이 강제하는 교과서 생각력의 장점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2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낼 만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국 수능평가안이랑 궁극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위에 있는 거, 이런 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야? 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수능평가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걸 해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생각력의 장점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상자를 어떤 규칙으로 쌓은 것인지 한번 말하여보자. 자, 이 태도와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에 문제를 풀 때 야, 넌 4, 넌 3 플러스 1, 넌 2 플러스 1, 넌 2 플러스 1 플러스 1, 넌 1 플러스 1 플러스 1, 뭐 쉽네. 그리고 다음 문제, 책격? 다음 문제, 가? 패스. 보통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아마도 뭐야?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잘못된 습관은 뭐야? 여러분들이 교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내가 정답을 냈지만 사실은 정답을 내고 나서 교과서는 교과서 생각 열기라는 주제는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죠. 뭘 안내하냐면 제발 결과를 찾았으면 관찰 좀 해봐.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얘기하면 이 관찰하는 자세를 굉장히 요구한다는 얘기야. 이 관찰이란 말에는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답은 이럴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쌓은 건데 그 규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찰해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걸? 이런 거예요. 태도와 습관입니다. 즉, 내가 봤더니 와, 선생님 4고 3 플러스 2 2 플러스 2 자, 떨어지게 보고 궁금해하다보면 보이거든요. 선생님, 가만히 봤더니 똑같이 생긴 4개의 상자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나열한 얘네들의 특징은 바로, 바로 뭐가 보이나요? 언제나 뭐죠? 지금 봐. 예를 들면 울룰룰루 한 거잖아요. 뭐예요? 자, 이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한 뭐죠?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이에요. 근데 그 내림차순도 가만히 봤더니 언제나 4가 제일 커. 그 다음은 역시 3일보다는 커. 근데 뭐야? 아, 크거나 같은 것도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숫자들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항상 숫자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한다? 작아진다라는 공통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찰력인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내가 4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 4라는 숫자를 가면 내가 그래, 분할을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 분류의 기준이 언제나 뭐야? 작은, 그치? 내림차순으로 일단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그 가짓수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라는 걸 우리가 뭐야?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야? 교과서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안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야, 수학은 일종의 기호학문이잖아요. 관찰하고 나면 당연히 뭐야? 그걸 간략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 표현의 언어를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자연수의 분할은 바로 이 P라는 문자를 통해서 자연수 4, 그치? 4를 내가 바로 한 개의 수로 분할하는 법 그리고 자연수 4를 몇 개? 두 개의 수로. 역시나 몇 개의 수? 세 개의 수로. 역시나 몇 개의 수? 네 개의 수. 이걸 각각을 우리가 다 더한 것을 바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겠나요? 오, 그러니까 4를 사실 하나로 분류하는 건 딱 봤더니 맨 앞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이론적인 전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4,2는 뭘까? 자연수 4를 두 개의 수로 분할을 했는데 봤더니 두 개의 수는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4를 세 개의 수로 분할하는 건 오,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죠. 4,4는 결국 자연수 4를 네 개의 수로 분할하는 건데 그것도 한 가지가 있어. 그치? 그래서 4를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그들을 다 더한. 그치? 그래서 몇 가지가? 아, 다섯 가지가 바로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요? 와, 교과서 생각렬기인데 그래,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알고 있는 걸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시 한 번 과정 중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그냥 교과서가 안내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니까 저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수능장에 갔을 때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관찰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때는 누구도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 안 가르쳐주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 명령어를 뭐야? 관찰력이라는 걸 통해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생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과정 중심의 이런 태도에 대한 이런 태도와 습관 말 그대로 선생님 보세요. 생각 열기라잖아. 말 잘 지었지. 이건 여러분들의 태도와 습관을 교정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식 하나 알려주고 너 이거 왜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각을 제발 여세요. 그치?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두뇌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열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눈을 여세요. 눈을. 눈을 크게 뜨시고요. 눈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쵸? 크게 뜨고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관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와 그래 우리는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연수가 바로 내림차순으로 돼 있다는 어떤 관찰을 우리가 얻어냈구나.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정말 이거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기본 예제부터 발전 예제까지 풀어보고 정말 수능평가 문제 풀어보자고요. 어떻게 쉽게 풀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생각 열기에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졌더니 자 2번은요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와 같은 종류의 봉지에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뭐하래요? 구하래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방금 문제를 다만 사탕이란 어떤 새로운 대상이에요. 그치? 하지만 이 문제는 같은 종류라는 게 가장 큰 뭐야. 이제 읽기능력이죠. 야 왜 사탕은 같은 종류일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같은 종류의 봉지야? 그럼 봉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래 7개라는 사탕 사실 사탕이 아닌 이미 어떤 대상이더라도 그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봐. 태도라 그랬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관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어? 7개가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 그냥 자연수 7을 결국 뭐니? 같은 종류의 봉지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랑 7을 결국 분할하는 자연수 7의 분할의 수를 구하셔라는 문제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보다 이제 뭐야 우리가 생각렬기에서는 4였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니까 한 도전의식이 있었는데 얘는 7이나 되니까 도전의식이 없어. 두려워. 어? 왠지 중간에 틀릴 것 같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 왠지 할 것 같은데 항상 밥을 내면 하나가 모질라? 뭐 이런 거지. 그치? 하나가 모자라. 그치?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분명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과서 가장 전용적인 문제예요. 가장 전용적인 문제이고 당연히 내신에도 나올 거고 수능에도 가장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실수 코드가 굉장히 강해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실수할 수 있는 그 코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야 미리 미리 알고서 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아는데 시험 보면 결국 틀리는 그런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자 들어가 봅니다. 아까는 뭐 숫자가 작아서 그치?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래 야 사탕 7개를 그냥 일렬로 쌓은 거야 그래서 7이 먼저야 뭐 이런 거지. 7이 가장 먼저 그런 상상 그치? 이제는 어 그래 알겠어 그렇다면 결국 7을 뭐하니 얘가 곧 뭐냐면 자연수치를 한 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과서는 분명히 P7,1이라고 그치? 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이제 음 이쪽에 와서 써보면 아마도 7을 7,1에 대해서 먼저 봤더니 얘는 7밖에 없어 이런거지 인정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7,2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하는거니 다 구하래 이런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면 이제 파워풀해지는거죠. 모든걸 다 우리가 그중에 어떤 일부를 물으면 그냥 대인만 하면 되니까 다만 아무 문제나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중요한건 어 그 7개가 반드시 뭐야 구분이 되지 않아야 돼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에요. 자 7,2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교과서는 안내하길 얘를 뭐하니 그치? 내림차순이라 그랬어 그치? 그쵸? 차근차근이 가는거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미 관찰력을 통해서 얻어냈어. 왜? 항상 너는 내림차순이라는거 즉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단 언제나 크거나 같아야돼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당이 뭐했어? 그 다음에 5 플러스 오 된다 실수 안할 수 있어 나는 4 플러스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하니? 3 플러스 4 그치? 포기 그치? 왜? 오 안돼 이런거지 그치? 즉 4개 3개로 분할하는 것과 사실은 3개 4개로 분할하는건 동일한거잖아. 왜냐면 여기서 4개와 3개는 구분이 안된다니까 구별이 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이라는걸 기준을 잡은게 어 그래 괜히 쓸데없이 3 플러스 4 쓰고 2 플러스 5 쓰고 1 플러스 6 쓰고 나중에 지우는건 바보같은거야. 그치? 어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가 선정하는거야. 그래서 잘했어 지금까지. 자 그랬더니 이번엔 7, 3을 해보자. 그쵸? 그니까 어 선생님 어 이제 어 하다보니까 뭔가 기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쵸? 그니까 뭐냐면 항상 그래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알겠어요. 가장 큰 널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2개로 그 다음에 3개로 그 다음에 4개로 갈 때 역시나 가장 큰 수니까 항상 항상 앞에거는 뭐겠어? 6 플러스 1은 그 다음은 아마도 5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어. 그니까 시작점은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가 있죠. 아마도 그니까 얘는 뭐겠어? 7, 6, 5, 4, 3, 2, 1 뭐 이렇게 가겠지. 그쵸? 명확해 이건.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야 그래 이젠 5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내가 너를 그래 똑같이 내가 하나를 줄이면 얘는 하나를 늘리면 돼. 오케이. 아 그럴 때는 열을 또 줄였어? 또 줄였더니 괜찮아. 와 3, 3, 1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큰일 나죠. 여기서 그리고 끝 첫 번째 실수 코드죠. 그쵸? 첫 번째 실수 코드야. 아직 아니야. 그니까 우리가 앞에 두 개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잘했어. 매우 잘했다고. 그치? 그런데 사실은 뭐야?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 2 플러스 2는 더 이상 뭐하니?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어머 이런 거죠. 너 3 플러스 1이잖니? 3 플러스 1이잖니? 그니까 사실은 얘는 분명히 얘부터도 다시 뭐야? 또 분류가 될 수 있다고. 그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3 플러스 다시 너는 뭐야? 2 플러스 2가 가능하죠. 자 첫 번째 실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실수 코드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 놓치면 답이 틀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을 할 때 자연수의 분할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선생님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잡는 거 좋아요. 근데 시작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해요? 끝점도 중요해요. 끝으로 마무리가 될 때는 반드시 그 숫자의 선택이 뭔 거예요? 이 숫자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안 했잖아요.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게 뭐야? 미리 보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마 얘를 3 플러스 4를 하고 아마도 그다음 뭐야? 2 플러스 얼마? 했는데 이미 얘는 뭐야?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냥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안 해도 돼 얘는. 깨지지 않는 한 우리가 마지막 수까지 가야 되는 걸 항상 2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야. 2까지 가야지만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끝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충분히 뭐야? 2 플러스 2가 내림차순이라는 걸 유지하면서 여전히 뭐야? 얘는? 응 조건을 만족할 수 있거든요. 놓치기 쉬운 거야. 선생님 왜 분할하면 저나 맨날 하나가 모자르게나 볼까요? 이유가 너 때문인 거야. 정확하게 습관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 선생님 얘는 어찌어찌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가 또 놓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7,4를 4를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7,4예요. 7,4는 여전히 아마도 하나 내린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죠? 누구라도 처음 거는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처음 거는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 분할의 첫 출발은 1과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1들과 어떤 수로 그렇지? 그래서 그게 4개의 집단이면 아마도 1,1,1 그리고 4 그렇지? 1,1,5 1,6 그 다음 건 보나면 안 하지. 우리 먼저 이거 출발해 볼까요? P7,5 5도 있을 거고 P7,5 6도 있을 거고 P7,5 7도 있을 건데 사실은 얘네들의 첫 출발은 벌써 끝난 거죠. 왜냐면 얘는 3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1 플러스 1 이런 거죠. 얘는 아마도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그럼 얘는 얘는 이제 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와 선생님 뭐야 팔 근육을 지금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나 이거는 정해진 걸 거야. 아 결국 우리 P7,7이라는 건 사실 P7,1이라는 건 와 이것도 관찰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N이 뭐가 됐든 PN,1은 어차피 N이잖아. 언제나 N은 경우의 수가 뭐야?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그치? 이거 이 꼴 아니다. 이 꼴 아니야. 이거는 개수니까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7,1이 결국에는 한 개라는 거지. 항상. 항상 한 개. 그치? 마찬가지야 7,7은 즉 N,N과 N,1은 언제나 몇 개? 아 선생님 얘는 언제나 뭐야? 한 개라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을 거야. 와 하다 보니까 또 막 그래 이런 거야. 누군가가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때 뿐이야.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수학의 장점은 타 암기 과목하고 다르잖아. 그치? 수학은 암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될 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이라는 게 타 암기 과목하고는 다른 기억이라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뭐라 불러? 절차 기억이라고 불러요. 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봐.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거잖아. 살면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것들 많잖아. 이런 걸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판 잘 튕기잖아. 여러분 요새 자판을 못 튕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볼게. 치읏이 어디 있지? 머뭇머뭇 이러면 잘 알아. 뭔가 머뭇머뭇 그런데 분명히 나 자판 딱 놓고 칠하면 잘 치거든요. 무의식에서 기억하는 거야. 이 무의식에서 기억하는 절차 기억이 바로 수학의 가장 큰 사실은 수학의 매력 포인트죠. 시간이 흘러도 나는 이미 뭐야? 알게 되는 거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은 그때뿐이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안 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은 물론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큼은 이렇게 절차 기억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무의식 중에서도 긴장된 속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항상 왜 선생님 시험 때는 틀리고 집에 와서 보면 잘 풀리고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절차 기억으로 기억하지 않고 절차계의 반대를 우리가 보통 이런 학문을 우리가 신경과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면 이런 전공도 하시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말을 우리가 보통 서술 기억이라 부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무의식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거야.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뭐 그런 거잖아. 대표적인 얘기가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법을 10년 있다가 처음 해봤어.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잖아. 그런 걸 절차하기요. 그런데 와 선생님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뭘 배웠는데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를 기억하려고 드는 걸 보통 서술 기억이라 불러. 수학은 얘가 아니라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하니? 과정에서 지금 안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P7,7이라는 걸 분할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다가 아니라 과정으로 따져가면서부터 관찰하면서 지금 얻어낸 거잖아. 이야 나 이거 지금 훌륭한 뭔가를 얻어내고 있어. 이런 과정을 기억하잖아. 그럼 어느 날 10년대 갑자기 7을 여러분 분할해 보래요? 그럼 아마도 뭐야? 이게 갑자기 기억나서 딱 하냐는 게 아니라 그때도 아마 이런 과정들을 겪을 거라는 거야. 아마도 그리고 얘를 찾아내겠지. 그게 수학의 뭐야? 매력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만 지금 즐거웠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즐거운 거죠? 그냥 즐거운 거예요. 뭔 일인지 알겠죠?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7,4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그럼 얘도 이런 거잖아? 4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뭐겠어? 어우 자연스러워. 3 플러스 아마도 2 플러스 1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하니? 이제는 2가 되면 2 플러스 3이니까 머뭇 머뭇 아니야. 이제 끝난 거지. 끝난 거지? 끝났어. 와 좋았어. 그리고 답을 딱 냈더니 어먴 답하고 틀리네. 자 이게 첫 번째 코드라면 이게 첫 번째라면 더 강한 실수 코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봐. 자연스러워 분할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외치를 선택했고 그치?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수능에서 자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 자만감이 결국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실수를 유발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도록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정확하게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더 이상 없잖아. 2 플러스는 끝났는데요.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항상 숫자 2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숫자 2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더한 모습이 있다면 3 플러스 2 플러스 2까지 갔잖아. 원래는 여기도 뭐 있는 거야? 원래는 2 플러스 2 플러스 2까지도 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2 플러스 2 플러스 2까지 가는데 어머 선생님 해봐야 7이 안 돼 이런 거지. 그래서 넌 아닌 거야 이런 거야. 우리가 항상 실수를 안 하려면 아 이런 게 이제 뭐야 경험에 의한 관찰력인 거야. 관찰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지. 기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이런 지식들이 결국은 뭐야? 우리 것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바로 뭐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가만히 봤더니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왜냐면 선생님이 그랬잖아. 무조건 아직까지 뭐야? 끝나지 않았다니까? 2까지 가야 된다니까? 왜? 3 플러스 2지만 내가 얘를 2하고 3이 아니라 2 플러스 3이 아니라 충분히 2로 이루어진 계속 나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죠? 얘보다 더 큰 수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쨌거나 4개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2 플러스 2 플러스 얼마? 1 그치? 보인다니까. 왜? 7이니까. 야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아 우리가 처음 시작점에 즉 2까지 그치? 어 아니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나서 아 안 되는구나 를 지우는 거야. 물론 안 쓰겠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니까 지금 이걸 쓴 거고 실제로는 쓰진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반드시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놓치지 않아요. 얘 놓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야. 그치? 다시 한 번 하자. 다시 한 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어디까지? 이까지 그래. 분할을 할 때는 어떤 처음에 주어진 시로부터 분할을 하되 반드시 실수 없이 가려면 마지막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 번은 머릿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끝까지 이까지 관찰해 보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이 분할이라는 건요. 원래는 뭐야. 선생님 이제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죠. 왜? 선생님. 왜 굳이 쿤서부터 해. 내림차순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오름차순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편한 친구는 오름차순을 해도 돼요. 되는데 선생님 뭐야. 그래. 시중에는 구정교과서를 다 관찰해 봤더니 어머. 획일적으로 다 뭐야? 다 내림차순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내림차순이 뭔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오름차순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오름차순은 실수를 안 해요? 해도 돼요. 오름차로 해도 돼요. 괜찮아.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가 내림차순은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정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상에선 안내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조금은 정상적이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좀 더 합당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와중에 실수코드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숫자가 정해졌을 때 마지막에 있는 그 분할이 2까지 올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꼭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야? 자동이죠? 얘도 이미 끝났죠. 얘는 아마도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2까지 왔잖아. 너무 좋아. 이미 2까지 왔네. 어머. 끝났는데. 다 구한 거예요. 따라와요? 그래서 각각의 값이 결국은 아마 그래요. 아마도 실제 수능에서는요. 이 6가지 중에 아 이 7가지 중에서 아마도 어느 하나를 물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아마도 주인공은 뭐겠어요? 주인공은 아마 요 놈하고 요 놈 같은 걸 잘 물을 거예요. 너 내가 출제 잘하면 단 그러지 않겠니? 이런 거 묻겠니? 이런 거 묻겠어? 아니야. 이런 걸 물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이 원칙을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하니? 마지막 코드4, 코드3, 코드2. 선생님 가정 중에 사실 자작 문제를 이런 코드에 맞는 왜 평가 안에 출제 코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선생님 문제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야? 예상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나왔네요. 선생님 7,2는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세 가지. 당신은 한 가지. 당신 뭐야?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죠? 당신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마찬가지 얘는 두 가지고요. 얘 두 가지고요. 얘 한 가지고요. 얘도 한 가지예요. 그죠? 다 정해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의 수는 총 다 더해버리니까 이미 10가지 14, 15가지 즉 7의 분할의 수는 총 15가지로 분할이 되는구나. 정답을 드디어 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지금 선생님 가장 전용적인 문제를 먼저 접해봤어요. 교과서 생각 열기에 의한 일단 열어보고 그리고 태도와 습관을 한번 우리가 수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봤더니 자 문제를 한번 확장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어쨌거나 그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의미 있는 어떤 행동까지 우리가 사실은 결과물까지 도출해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서로 같은 종류의 구슬 6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유리병 3개 나누어 넣을 때 빈 유리병이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왜? 이런 거죠. 어머! 이런 거잖아. 왜? 우리는 더 고생을 했으니까. 일반화된 가장 전용융을 해봤더니 이 문제는 역시나 구슬 6개가 아 같은 종류라서 구별이 되지 않는구나. 서로 같은 종류의 유리병 3개 구별이 되지 않는구나. 야 이건 누가 봐도 뭘 구하라는 거니? P6,3을 대놓고 물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뭐하니? 선생님 이건 끝난 건데요. 6을 3개로 이미 뭐겠어? 아 눈에 보입니다. 4 플러스 1 플러스 1 와! 그죠? 야! 그 다음은 뭐겠니? 그 다음은 얘 내리면 되니까 3 플러스 2 플러스 1 그지? 그 다음에 2 플러스 3 플러스 안 돼요 이런 거지? 아 끝? 아니지. 아직 끝은 아직 끝 아니다. 그지? 마지막에서 뭐라고? 2까지 그지? 2로 이루어진 것까지 관찰 꼭 하라 그랬어. 그지? 근데 정말 어 2가 가능하네요. 그지? 6이 되니까. 아 그래서 진정 몇 가지임을? 3가지임을 그지? 당신은 3가지야. 답을 낸 거예요. 맞았어요. 지금 맞은 거. 잘한 거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더 놀라운 걸 하나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 문제를 먼저 시작하는 건 참 교과서가 대단한 것들이 야! 이런 과정 중심이 어떤 그래 선생님 뭐야? 문제 4번을 넣는 거예요. 사실 4번이 같은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6,3이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결국은 그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통해서 너가 3개라는 걸 파악해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봐 선생님이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코드가 바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정의로 항상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P, N, K에 대해서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지? 그래서 반드시 이 정의를 기억하시고 정의를 물어보고 이 정의를 내가 알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 정의들끼리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관찰력이 결국 수학을 조금 그냥 잘하게끔 아니라 매우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핵심 코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 정의 코드 관계 코드 그러면 아 뭐라고요? 근거가 보이게 돼. 그래서 이 정관근이라는 3원칙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읽거나 교과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정의를 묻고 관계를 묻고 근거를 찾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문제에서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하는 이 모든 게 뭐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긴장되고 낯선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충 풀게 되는 거예요. 대충 풀면요. 답이 대충 나와요. 답이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항상 이 원칙을 놓치지 말아요. 정관근이라는 이 3원칙에 의해서 관찰하라는 태도. 자 이게 다야. 선생님. 그지? 지금 우리 코드 제로라는 첫 출발 강의인데 뭔가 비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일관성 이게 코드 제로부터 코드 마지막까지 코드 포 마지막 양승진 모유구석까지 해당되는 킬러 문항까지 전부 다 이 원칙화의 문제를 풀어버릴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와 그랬더니 선생님 뭘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같은 종류의 유리병이 구별이 안 돼. 나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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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는데 빈 유리병이 없도록 이러며. 빈 유리병이 없도록 어 이게 뭐야? 빈 유리병이 굳이 없도록 빈 유리병이 없어. 그러면 같은 종류의 구슬이 여기에는 이미 뭐야?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 구슬을 일단 하나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볼게요. 근데 이 하나가 구별이 돼? 구별이 안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어떤 구슬을 여기다 넣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 했냐면 선생님 원래는 같은 종류의 구슬이 여섯 개가 있었는데 이미 세 개를 써버린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세 개가 남은 거예요. 사실은 세 개의 구슬을 뭐 하는 거야? 분할하는 경우에서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즉 선생님 얘기한 이 P6,3이라는 것이 선생님 알고 봤더니 이미 초고단을 그냥 뭐야 말 그대로 넣어놨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 결국 구슬은 이제 세 개가 된 거고 세 개를 이제 뭐 하면 돼?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지? 다만 이 세 개는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가 아니어도 돼. 지금 무슨 소리예요? 와 선생님 세 개를 한 개의 수도 분할하는 거 그치? 3을 3을 뭐로? 2로 그치? 3을 두 개로 분할하는 거 3을 세 개로 분할하는 거 이게 다잖아. 즉 자연수 3의 분할의 수가 결국 6,3이라는 자연수의 분할과 뭐해? 동일하다는 얘기야. 따라와요? 그런 거야. 와 선생님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정의와 정의에 대한 뭐를 관계를 도출하게 됐네요. P3,1이란 누가 봐도 3을 한 개의 수로 분할하니까 3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란 말이야. 그냥 하나지. 그럼 3,2는 3을 두 개의 수로 분할하는 거야? 2 플러스 1이지. 얘도 그냥 한 개인 거예요. 그죠? 와 3,3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3,1과 3,3은 언제나 뭐야? 그냥 1이라고.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거든. 그래서 언제나 1 말이야. 그래서 뭐야? 세 가지인 거. 그래서 세 개를 더 했더니 세 가지가 뭐야? 답이 됐던 거야. 따라와요? 어 와 선생님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긴? 4번이 있잖아. 그치? 이게 교과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심의 문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많은 태도와 습관을 우리가 수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식만을 보잖아요. 그럼 교과서가 없는 뭐 그냥 그래 뭐 이런 거죠. 본질을 보면요. 많은 걸 우리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와 똑같은 공 10개래요. 그치? 똑같은 공 10개를 똑같은 주머니 5개 명확하죠? 이럴 때 아 역시나 빈 주머니가 없이 담는 방법 빈 주머니가 없이 야 그런데 어떻게 하래? 절차 기억이다. 그치? 똑같은 공 10개와 똑같은 주머니 5개를 준비해 5개의 주머니에 모두 공을 일단 1개씩 넣어 이런 거지. 일단은 넣어 구별이 안 돼. 일단 넣어. 그러면 이제 뭐하니? 빈 주머니는 없게 돼. 그럼 공 몇 개 남았어? 남은 5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 거야. 즉 5를 분할하는 거야. 5를 분할하는 것과 결국 10을 5개를 분할하는 경우에 동일해요. 이런 거야. 와 여기 있네. 그치? 여기 있네.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찾아낸 PC 콤마오라는 걸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걸 외우면 분명히 여러분 아니? 당장 내일 일주일 잊어버려. 잊어버린다니까. 아니야. 절차 기억이라고 그랬어. 그치? 아 선생님 과정으로 기억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아 10콤마오는 충분히 우리가 10개를 5개로 분할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그래 5개의 이미 하나씩을 모두 다 뭐야? 갖다 놓고 결국 10에서 5를 뺀 아 5를 결국 1개에서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5개로 분할하는 걸 다 더한 거 같구나. 예제가 나왔네. 야 숫자 11을 숫자가 커 4개로 분할 어 실수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치? 그런데 우리는 물론 기준을 잡아서 우리는 실수를 안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하니? 야 12개를 4개로 분할한다고 일단 하나하나 하나하나 4개를 먼저 갖다 놔. 그러면 총 몇 개가 남았어? 8개가 남은 거야. 8개가. 8개를 1개로 8개를 2개로 8개를 8개를 8개까지 분할하는 수를 모두 뭐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 N과 K가 각각 N은 8이고 K는 얼마? 아유아유 8개 되네. 눈은 똑바로 떠야 돼. 그치? 관찰의 가장 기본기는 올바른 눈 그치? 올바른 눈 눈은 똑바로 떠야 돼. 그치? 그러니까 8개를 1개 8개를 2개 8개를 3개 8개를 4개로 분할하는 경우 그래서 각각 N과 K가 얼마? 8콤마 4가 바로 답이 되더라. 아시겠어요? 와 교과설톡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지금 얻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준비를 했더니 결론이 내려졌어. 와 선생님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결국 우리는 와 교과서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 중심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습득하게 된 게 그래 N콤마 1은 언제나 1을 자기 자신이거든 N 야 얘는 어쨌거나 1이 N개 아 무조건 하나거든 이건 무조건 하나야 그리고 그런 K가 그리고 그런 K가 1부터 1일 때 N콤마 K라는 건 이 N개 중에서 일단 K개를 먼저 하나씩을 먼저 갖다 놔 그럼 나머지 N-K를 결국 뭐해야 돼? 분할하는 경우에 동일하다는 거야 N-K를 분할하는 건 한 개로 두 개로 세 개로 울룰룰루 해서 몇 개까지 K개까지 그치? K개까지 분할하는 경수를 모두 다 더하면 그게 결국 PN콤마 K가 된데 선생님이 뭐한 거니? 1바를 한 거야 자 일주일 뒤 한 달 뒤 10개월 뒤 그치? 얘를 그냥 아마 외우려고 들었다면 시간 전환 100% 모에 사라지게 돼 그치?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와우 그래? 그럼 봐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 정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말 수능 문제를 갖고 왔어 이야 선생님 분할이 수능 문제가 있어? 오 새 교육 과정인데? 있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한때 이산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에서 그치? 야 비록 100점이 3점이지만 이거는 요새 난도로 따지면 4점짜리 문제인 거예요 어 4점짜리 문제인데 사실 역시나 가장 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학습을 했다면 가장 이상적인 풀을 할 수 있는 거야 풀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오 순순히 교과서 생각 열기에 의해서 내가 관찰하는 자세로 그걸 대했다면 이제는 얘가 뭐해? 아주 손쉽게 풀릴 거야 꽤 까다로운 문제 맞아 어? 보세요 같은 종류의 사탕 어우 친숙해 종류가 같은 구별이 되지 않나 5개의 사탕이 있대 3명의 아이에게 3명의 아이 야 3명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구별이 안 돼 미친 거야 그치? 큰일 나 사람은 뭐해? 아이라도 존엄해 여러분도 존엄한 거잖아 그치? 어 여러분은 소중해 사람은 인격체야 존중해야 돼 구별이 되는 거야 어머 어머 선생님 문제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맞아 와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어요 틀려야죠 아니라니까 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제 뭐야 관찰해야 되는 거야 와 선생님 같은 종류의 사탕 5개까지 인정 구별이 되지 않아? 근데 3명의 아이는 구별이 돼 그치?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야 그럴 거잖아 그치? 야 1개 이상씩 어 1개 이상씩 어 요거는 동일한데 적어도 하나씩 넣는 거 같은 종류의 초콜릿 와 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야?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어 뭐 선생님 복잡해 그래 어려운 문제 맞아 그치? 기존에 있는 문제들보단 요런 문제는 개정교육 과정에 4점짜리로 등장하게 될 거야 와 개에게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한대 사탕과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 와 선생님 이거 분할 문제 맞아요? 맞아 분할로 접근하는 게 현 개정교육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풀이야 분할 말고도 많지 선생님 중복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방법 되게 많아 그런데 현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 문제는 뭐야? 100% 분할 문제로 낸 거야 그치? 야 선생님 분할이 아니잖아 왜? 3명의 아이가 구별이 안 되는데? 구별이 되는데요? 에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생각하면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게 작은 출발이었던 거야 선생님 먼저 일단 초콜릿보단 초콜릿보단 사탕이 주인공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탕에 따라서 초콜릿을 주어지는 게 바뀌어 바뀌어 우린 이런 걸 뭐라 불러? 종석이라 불러요 그런 거잖아 그치? 사탕이 누가 누가 사탕을 한 개를 받는 아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초콜릿을 줄 거 아니야 사탕부터 알아야 이런 뜻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치? 선생님 드디어 사탕 구별이 되는 사탕 사탕 5개를 먼저 내가 3명의 아이에게 이 3명이 기분 나쁘게도 뭐예요? 기분 나쁜 건 아니야 저놈이 선생님 난 3명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이건 완벽한 자연수의 분할 아니야? 우와 이거는 누가 말해도 P5, 뭐야? 3을 구하라는 일이야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하필은 그 3사람이 인격체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래 이전에 배웠던 뭐야 순열의 변형을 우린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단원 간의 융합 어?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3명의 아이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원래 출발은 역시나 3명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였는데 3명이 구별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3명이 구별이 되니까 순서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순열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 그래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보는 문제지만 난 대처할 수 있겠어 일단 5,3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세계로 분할하는 거니까 출발은 어떻게 되겠어? 아 1,1이 끝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3 플러스 1 플러스 1 스템이 먼저일 거야 아유 매우 자연스러워 그지? 이게 먼저인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생님 얘는 2 플러스 2 플러스 1도 있어 와 2까지 벌써 왔네 없네 어머 선생님 알고 봤더니 딱 2가지밖에 없어 이런 거지 자연스러워 분할이 딱 2가지인 거야 이야 그렇구나 그지? 그런데 분명한 건 이 3명을 순서 있게 놓은 거야 구별이 돼 나중에 순서를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사람은 그 아이들은 사탕만을 받지 않아 뭐도 받아? 초콜릿도 받는다 이런 거야 이야 근데 그 초콜릿 5개는 역시나 구별이 되지 않아 또 분할이야 그 분할이 근데 어떻게 분할이 돼?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가만히 봤더니 쉬운 문제였어 아유 야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얘는 너무 좋아 얘 러블리 그 자체 그지?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럼 걔는 무조건 뭐야? 너는 초콜릿 5개도 같이 가져가 뭐 이런 거야 그니 근데 너는 얘기가 달라 그지? 야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가 두 명이야 무슨 소리야? 초콜릿 5개를 두 개로 분할하는 거야 5,2가 또 여기에 가미가 되는 거야 아하 선생님 한 문제에서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구나 5,2는 중요한 건 여전히 1이 있으니까 4 플러스 1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뭐야 3 플러스 얼마 2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2 플러스 3 끝 그치? 안 되니까 딱 두 가지가 또 있구나 이런 거예요 따라와요? 와 이런 거구나 선생님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얘는 3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이거는 사탕만이잖아 초콜릿이 가미가 되면 여기 이제 뭐야 4개와 1개를 가져간 아이 그치? 그치? 그리고 하나를 더 써보자 3 플러스 1 플러스 1이 똑같이 있는데 이번엔 초콜릿은 3 플러스 2개를 가져가나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뭐하니? 이게 만약에 만약에 3명의 아이가 3명의 아이가 구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답인 거야 그냥 그죠? 자연재해 분할은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3명에게 구별이 돼 즉 이제는 뭐하니? 얘는 사탕 3개 얘는 사탕 하나 초콜릿 4개 얘는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그런데 이걸 인격체인 3명에게 이제 드디어 뭐해줘? 나누어줘 와 따라서 이거는 몇 팩? 3팩까지가 되겠지 사람 3사람이 각각을 나눠가지니까 3팩토리아의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달라져? 3개 얘도 4개 얘도 3개 그런데 종류가 있으니까 와 이것도 3사람이 나눠가지니까 실제로 3팩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야 그리고 마지막 3팩 3팩 안드로메다 그치? 어우 딴 세상으로 가게 돼 큰일 나 끝까지 관찰해야 돼 그치? 왜냐면 그래 선생님 이 문제가 뭐야 사실은 그래 추대했을 당시에는 그게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인 거지 지금은 그냥 4점짜리 아주 꽤 좋은 4점짜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사탕 2개 사탕 2개 구별이 안 돼 그리고 얘는 사탕 하나 초콜릿 5개 무슨 소리야? 얘를 인격체인 서로 다른 3아이에게 나누어진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 2명이 갖는 건 동일한 거야 3팩이 아니야 그치? 얘를 갖는 게 예를 들어 3명의 아이를 선생님이 ABC라 부른다면 결국 얘를 가져가는 게 A냐 B냐 C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얘를 가져가는 게 C라면 A, B는 동일한 걸 가져가 걔네들은 순서가 없다는 얘기야 즉, 뭐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야 와 문제 좋구나 이게 수능평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풀이는 아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먼저 3개로 분할하는 수를 네가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그 와중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2개나 1개로 분할하는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모았을 때 서로 다른 3명 인격체에게 배열해 주니까 네가 순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동지의 무한이 또 실수 없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얘가 3개 얘 6개 얘도 6개 정답은 12 더하기 3이니까 총 몇 개가 15가지가 바로 답이 됐던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었던 거야 자, 이런 문제가 우리의 목표로 두고 있는 문제예요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한 거야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거나 현재 현재의 어떤 트렌드로 따지면 이 문제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와, 선생님이 그래서 딱 마무리된 거예요 생각 열기를 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교과서를 대해야 되고 비록 한강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걸 지금 반성하고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공부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두 번째 강의 3부, 4부, 5부, 6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 또 삐끗할까 봐 올바른 길을 자꾸 막 이끌어줄 거예요 선생님이 아시겠어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되고 선생님이 뭐야 높아심이 선생님 6번 문제 자, 오늘 하나 띄울게 시작은 자연수의 분할을 출발을 했지만 고려때 문제가 이제 6번이라는 또 거창한 문제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정확한 관찰력을 통해서 아주 좋은 문제를 확장을 한 건데 자, 이 문제는 봐 어휴 선생님 이게 웬일이 3만 30이 웬일이야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 툭사한 어떤 숫자가 문제의 소자가 됐어 그러면 출제자는 뭐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을 괴롭히 난 너를 괴롭히고 싶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런 큰 숫자를 선택했을까 왜 출제자가 이런 숫자를 선택했을까 라는 첫 관찰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 또 발견해놓고 그냥 그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관찰하려는 태도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아, 이게 교과서 중에 어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건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내할 수 있다니까요 와 볼게요 어? 3만 30을 1보다 큰 세자연 고부로 야, 이건 세자연수의 고부로 나타내라며 그러면 일단 그래, 그럼 너는 뭐 일단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소인수분해가 제일 먼저인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게 이제 너무 여러분들 당연한 근거에 있는 명령인 거잖아 누가와도 문제에서 고부로 나타내라니까 그래, 내가 고부로 나타내는 걸 가장 기본적인 소인수분해를 해볼게 와 와, 오케이 야, 아직 아직도 크네 3으로 야, 어? 근데 뭔가 뭔가 있어 그치? 뭔가 좀 숫자가 좀 뭔가 이뻐져 어, 5도가 또 있네 그랬더니 야, 이거 봐라 소수 2, 3으로 이루어져 있고 야, 그 다음에 천일은 역시나 7을 해봤더니 7인은 7 그죠? 7, 4, 28 7, 3, 4 와우 와우 그랬더니 11로 봤더니 또 하나와 우와 아, 선생님 지금 뭐하니? 그냥 결과 보고 끝! 이게 아니라 그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관찰해봤더니 얘가요 2하고 소수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에요 소인수보라니까 소수들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제발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제발 관찰해야 돼 뭐냐면 우와, 선생님 어떤 소수로 이루어졌잖아 이들 중에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선택을 해서 곱하면 나머지가 될 수 없어 이런 거에요 이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선생님, 내가 얘를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건 결국 이 몇 개니? 일곱 여섯 와, 여섯 개를 여섯 개를 내가 세 개로 분할하는 거잖아 여섯 개를 세 개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여섯 개가 구별이 돼요? 이런 거야 웬일이니? 이런 거지 어머, 이게 구별이 되네 큰일 났네 이런 거지 여섯 개가 구별이 되면 자연수의 분할이 아닌데 아니지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 세 명의 아이 구별이 됐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니? 구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분할을 한 후에 나중에 순서를 생각했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바톤이 뭐로 넘어가요? 집합의 분할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집합의 분할이야 시작은 자연수의 분할인데 결국 집합의 분할까지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와, 선생님 중요한 건요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 내가요 여섯 개가 있는데 우리 이미 했잖아 여섯 개를 세 자연수에 세 자연수로 분할하래 분할을 먼저 해야 일단은 구별이 되지만 그리고 나서 구별이 되는 걸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유기라는 걸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아마도 세 자연수니까 1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얘는 얼마? 4가 되겠지 와, 얘부터 출발해 봅니다 4 플러스 1 플러스 1 시스템이 먼저 있어요 와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도 있어요? 3 플러스 2 플러스 1도 있어요 오케이 아, 이미 했던 거잖아, 그치?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2까지, 끝까지 관찰해야 돼 야, 2가 가능해 와우 드디어 끝났어요 그쵸? 즉, 6을 6을 3개로 분할하는 건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 6개가 다 구별이 되지 않을 때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 6개가 다 구별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4개 오는 게 이렇게 4개가 올 때랑 이렇게 4개 올 때랑 이렇게 4개 올 때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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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올 때랑 다 구별이 돼 따라와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렇게 4개 하나하나와 이렇게 4개 하나하나가 다행히도 뭐야? 겹치지 않는 거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소수잖아, 소수 소수잖아 그쵸? 소수기 때문에 이 411로 이루어진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들이 단 한 개도 겹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관찰력인 거야 어, 이거 확인 안 해도 답은 맞아요 이 확인하는 습관 중요한 거예요 정작 그 절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선생님,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는 자연수의 분할인데 사실은 이 4개를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다 구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절대 겹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배운 뭐를 6, C, 4라는 조합을 쓰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요? 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그래서 내가 411를 부분하면 얘, 6, C, 4 그러면 끝나지 않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뭐하니 어, 이제는 4개를 선택해서 2개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뭐야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런 거지 그리고 1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끝났지 근데 뭐야? 전형적이죠? 왜? 같은 수잖아 역시 1개, 1개는 구별이 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2개니까 2백분의 1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왜냐면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지 그 세 자연수의 어떤 뭐야 구별이 되는 이름을 부여한 게 아니야 그치? 세 자연수를 곱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지 그거를 그게 이름을 위해서 거기에 순서를 부여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어, 이 하나하나와 이 하나하나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뭐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쵸? 이게 집합의 분할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의 분할 예제가 좋아 왜냐면 다 갖고 있거든요 그치? 얘는 이제 좋아 얘는 왜? 얘는 선생님 6개 중에 3개를 먼저 선택하는데 그 6개 중에 3개가 뭘 선택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 이런 거죠 그쵸? 좋았어 그러면 이제 3개가 남았어 그 3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는데 그들도 선택되는 거에 따라 다 달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이야 근데 얘네는 개수가 다 달라 다 달라 얘처럼 위치의 그치? 위치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새의 자연 세계는 고부로 나타내는 거야 누굴 먼저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다 다른 거야 그치? 어, 이게 답이야 그냥 그치? 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답이야 아이고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는요? 이번엔 뭐니? 2개만 겹치는 경우 하나도 안 겹치는 거고 얘는 3개가 다 같아 이런 거지 야, 선생님 6개 중에 일단 2개를 선택했어 어떤 2개를 선택해도 다 달라 그쵸? 어, 그리고 4개가 있어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어 어떤 2개를 선택해도 다 달라 그리고 2개는 자동이야 그런데 그 2개 2개도 분할한 거에 순서를 가미하지는 않았어 이런 거야 순서를 가미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우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 뭐야 다르게 본 거잖아 얘 2개를 그치? 어, 그래서 나눔기 이펙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야 따라와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아, 그래 꽤 까다로운 특히나 이런 문제는 내신에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음, 내신에 매우 어울리는 문제일 수 있어 어, 그래서 우리가 와, 계산해주면 이건 아, 이건 6시 2니까 6 곱하기 3, 5, 15 15가지 이 약분 되네 15가지 와 6시 3 6, 5, 4 3, 2, 1 그치? 5, 4, 20 20 곱하기 3이야 얼마예요? 60가지예요 와, 얘 역시나 6, 5 15 곱하기 얼마? 6, 그치? 아유 15 곱하기 6 큰일 나 어, 안 했네 이거 와 끝까지 정신 차려야 돼 그치? 동수니까 얘 동수인 것처럼 선생님 이걸 지금 구분해버린 거잖아 이 2개 2개 2개를 다 구분해버린 거잖아 큰일 나요 그쵸? 어, 300 근데 3개 얘는 하나도 겹치지 않는 거 얘는 2개만 얘는 3개만 이거 선생님이 예전을 잘 선택하고 있는 거지 음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아시겠어요? 와 그러니까 이미 뭐야 얘는 6, 6 예쁜데 아 6, 5, 3, 5 어, 15가지구나 그래서 총 몇 개가 아, 90가지가 바로 뭐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뭐야 와 답이 된 거야 이걸 이제 교과서는 뭐라 보느니 교과서는 얘를 집합의 분할이라 불러요 그쵸? 어, 그래서 너를 앞으로 6개를 6개를 뭐로 어, 3개의 조로 일단 분할하는 3개의 존환우기 이게 이제 옛날 구교육 과정이 조로환우기라고 언급을 했던 거죠 앞으로는 이걸 6, 3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운까지 벌써 띄운 거야 6, 3이라 먼저 6을 어, 3개를 뭐야 정확하게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자연수의 분할이죠 자연수의 분할이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그 서로 다른 6개가 이제 자연수의 분할과 차이가 있다면 얘가 구별이 돼 구별이 되니까 어, 누구를 몇 개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뭐해? 다 달라 구별을 해야 돼 다만 실수 없이 가려면 어, 그렇게 어, 3개의 조로 조만 나눈 거지 그 조의 어떤 이름을 구해서 그들의 순서를 고려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 같은 동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야 그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논리를 통해서 나눠줘야지만 정상적인 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음 시작부터 또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코드젤의 첫 일부 주제로 교과서 생각 열기와 그리고 관찰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예를 가지고 결국 수능평가 문제까지도 어떻게 일단 선생님이 풀어냈는지 그 파헤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먼저 코드젤의 일부를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 체하려고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떠올리고 특히 복습은요 막 한 달 뒤에 복습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복습은 대두를 오늘 오늘 들은 이후 그치? 집에서 자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뭐 이런 거 자꾸 떠올려보고 하면 그게 습관화가 되는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2부부터 선생님이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부에서 here & to block 1 1 6 5 7 19